안녕하세요. 최근에 맨발 걷기에 대한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마지막에 꼭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해도 되나요? 저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 발바닥에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아 뭔가 내 발바닥에 신경에 좋은 자극을 주어서 얘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혹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뭔가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발을 회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맨발 걷기라고 하는 운동이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통증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 분들의 경우 그리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분들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족저근막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본 분들의 경우에 아침에만 발바닥 통증이 있고 오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바닥 통증 자체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맨발 걷기 운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족저근막염을 더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손등의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 여기가 잘 나으라고 자꾸 이 부분을 때려주는 행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 말초신경병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발바닥과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맨발 걷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바닥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드러운 흙밭을 걷는다고 하시더라도 상처가 나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무감각한 느낌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이 발바닥 감각을 깨워주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조교기나 마사지를 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의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유증이 있어서 발에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처럼 내가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는 그 곳에 조금이라도 뾰족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놓여있지는 않는지 위험한 잔여 물질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이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상황에 보호자분께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전제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뇌졸중,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뇌에 긍정적인 전기신호가 잘 전달되어서 그것이 뇌졸중, 후유증 환자분들의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초 동맥순환의 이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정맥순환이 아니고 동맥순환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초 동맥순환의 이상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시림, 동상 걸린 것 같은 열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신경질환이 동반되어서 있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를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맨발 걷기의 득과 실이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정리하자면 발 자체에 아무런 질환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일 때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혹은 몸 전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에 통증이나 절임, 열감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가 주는 득보다 실이 더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